질긴 섬유질 없이 미세하게 초고속 블렌더! 흔적 없이 곱게 곱게 갈아주는 강렬 분쇄기! 두 가지를 하나로 다! 가천의 명가! 도깨부깨두인원 초고속 블렌더! 도대체 왜 초고속 블렌더가 요즘 인기인지 알려드릴게요. 무려 6개의 입체 칼날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르게 회전하면서 건더기 없이 섬유질 없이 미세하게 샷! 보세요! 찍서기 없이 정말 깨끗하게 갈아졌죠? 1번 믹서기와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더 놀라운 건 초고속 블렌더 하나만이 아닙니다. 간편하게 교체해주면 스테인리스 강력 분쇄기까지 하나 더! 두 세트를 모두 누리는 대박 횡재 기회 놓치지 마세요. 2만 3천 RPM이 강력 파워부터! 육중 입체! 칼날 장착! 초고속으로 빠르게 회전하니까 건더기 없이 깔끔하게 갈아줍니다. 편리한 다이얼 방식! 집에서 한 편이 토마토 주스 진하게! 건강을 위해 인삼 마 주스! 블링콩을 갈아주면 구수한 콩국수까지! 1,500ml 용량으로 약 6컵도 충분하게! 냄새, 색폐 걱정 없이 늘 처음 같은 통요리! 세척도 물만 붓고 돌려주면 손쉽게 척척! 찌꺼기가 하나도 없네. 역시 초고속은 다르네요. 스테인리스 분쇄 용기로 바꾸만 주세요. 딱딱한 건선도 가루를 내버리는 퇴력! 알사탕도 밀가루처럼 곱게 빻는 김! 생쌀도 곱게 갈아 떡 해먹고! 얼음도 갈아서 팥빙수! 멸치, 건수우동 넣고 천연 조미료도 쉽게! 원두도 미세하게 갈아주니까! 구수한 커피까지! 결착 부위마다 인중으로 닦아! 안전장치! 내부 과열 덩치로 한 번 더! 안심 사용! 거절의 명가! 독일 포켈! 초고속 블렌더만 몇 십만 원이던데 분쇄기까지 둘 개가 이 가격이라니 정말 횡재했네요. 블렌더 분쇄기! 따로따로 구매할 필요 없다! 초고속 블렌더로 부드럽게 갈아주고 초광력 분쇄기로 곱게 갈고 박고 두 가지를 다 누리는 기회! 파워모터를 내장한 본체! 초고속 블렌더용 유리용기! 분쇄기용 스테이니스 용기까지 하나 더! 두 세트인데도 29만 원, 19만 원 속 시원한 족가! 11만 9천 원! 한 달! 3만 9천 666원! 믿을 수 있는 독일 포켈! 품질 AS도 확실하게! 사용해보시고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100% 환불 포장! 지금 빨리 전화주세요! 아직도 오래된 플라스틱 믹서기 쓰시나요? 흠집이나 냄새, 변색 걱정 없이 깨끗한 통요리! 찌꺼기 없이 미세하게 갈아주는 초고속 블렌더의 힘! 용기만 착 바꿔주면 스테인델스 분쇄기로 변신! 칼날 교체 필요 없는 일체형이니까 편리하고 세척도 물만 붓고 돌려주면 깨끗해지니까 너무너무 쉽습니다! 독일, 독일이니까 더욱 믿음이 가시죠? 오늘은 초고속 블렌더의 분쇄기까지 두 세트를 드리는데도 이 가격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초고속 블렌더도 갖고 싶고 분쇄기도 필요하고 이집! 둘 다 가져가십시오! 가전의 명각! 독일, 독일! 두 인원 초고속 블렌더! 23,000 RPM의 강력 파워모터! 육중 입체! 칼날 정착! 초고속으로 빠르게 회전하니까 건더기 없이 깔끔하게 갈아줍니다! 건강에 좋은 ABC 주스도 케일, 샐러리도 질긴 섬유질 없이 녹즙 완성! 스테인리스 분쇄용기로 바꾸만 주세요! 젖은 고기도 청육점처럼 곱게 갈아주고 잡고 갈아 선식도 집에서 쉽게! 김치, 겉절이 양념도 빠르게 똑딱똑딱! 생선도 통째로 갈아서 맛있는 어묵 완성! 통요리에 스템 분쇄기까지 얼마나 깔끔하고 품질이 좋은지 몰라요! 냄새, 색배임 걱정 없이 맑고 투명한 통요리! 늘 처음처럼! 스테인리스 304 분쇄용기라서 녹슬지 않는 깨끗함! 흔들흔들, 노! 바닥에 착 달라붙는 압착진치! 세척도 물만 붓고 돌려주면 손쉽게 척척! 블렌더 분쇄기! 따로따로 구매할 필요 없다! 초고속 블렌더로 부드럽게 갈아주고 투광력 분쇄기로 곱게 갈고 넣고 두 가지를 다 누리는 기회! 파워모터를 내장한 분채! 초고속 블렌더용 유리용기! 분쇄기용 스테인리스 용기까지 하나 더! 두 세트인데도 29만원, 19만원! 속 시원한! 첫 특가! 11만 9천원! 한 달! 3만 9천 666원! 믿을 수 있는 독일 포켓! 품질, AS도 확실하게! 키라킥! 지금 빨리 전화주세요!